57 이때 외출했던 쿠테라 부인이 돌아와 우리의 얘기는 거기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그녀는 바람을 잔뜩 받은 범선처럼 들어왔다. 건장하고 당당한 극우의 여자로 가슴이 우람하고 몸짚은 비대했는데 앞이 반대단 코르셋으로 허리통을 단단히 졸라매고 있다. 굵직한 매부리 코에 턱은 세겹이었다. 자세는 듬직하게 똑바로 세우고 있다. 그녀는 온몸을 마법처럼 나른하게 만드는 열대의 기후에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온대 기후에 사는 사람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활발하고 세속적이고 과단성 있는 여자였다. 게다가 보나마나 말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저런 소문에 자기의 의견까지 덧붙여가며 숨쉴 틈 없이 말을 쏟아났던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방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멀고 먼 나라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얼마 있자 닥터 쿠테라가 나를 보고 말했다. 그때 스트리 랜드가 준 그림이 아직도 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럼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어섰다. 의사는 나를 데리고 이제 그 치료비 대신으로 준 거 아닙니까? 의사는 나를 데리고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베란다로 나갔다.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뜰에 만발한 화려한 꽃들을 내려다보았다. 스트리 랜드가 자기 집의 벽 사방에 채워 그려넣었던 그 특이한 장식 그림이 오랫동안 내 머리를 떠나질 않더군요?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서 스트리 랜드는 최고의 힘을 내어 거기에다 자신의 온 존재를 표현했던 것만 같았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그 그림에 표현했음이 틀림없었다. 또한 그는 마침내 거기에서 평온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로잡은 악마를 마침내 몰아내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준비해왔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외로움과 괴로움에 지쳐있던 그의 영혼은 휴식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 아닐까. 무엇을 그린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요. 아무튼 기이하고 환상적이었어요. 이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의 상상도랄까. 아담과 이브가 있는 에덴 동상 같은 거였어요. 그건 노인이 입고 내가 자랑스럽게. 뭐랄까.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남녀 형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이기도 하고 숭음하고 초연하고 아름답고 잔인한 자연에 대한 예찬이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 공간의 무한성과 시간의 영원성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나무들은 매일 주변에서 보는 야자수며 반년이며 홍념하며 아보카도 열매나무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난 뒤로는 나무들이 영 달리 보이더군요. 마치 거기에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영원히 잡히지 않는 무슨 영혼이나 신비가 숨어있는 것처럼요. 색채들은 눈에 익은 색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죠. 저마다 어떤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벌거벗은 남녀 군상은 어떻고요. 그 사람들은 지상의 사람이고 이 땅의 헐그로 빚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지 그룩한 데가 있었어요. 벌거벗은 원시의 본능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닥터 코트라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빙긋 웃었다. 내가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나는 유물론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입니다. 폴스타프처럼 말이에요. 폴스타프는 색스피어의 헨리 4세에 나오는 허풍성의 군인으로 몸이 뚱뚱한 사람이랍니다. 폴스타프처럼 말이에요. 서정적인 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봐야 나만 우스꽝스러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깊은 감명을 준 그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로마의 시스틴 성당을 구경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서도 그 천장화를 그린 화가의 위대성에 겸해감을 느꼈죠. 천재의 작품이었어요.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좀스럽고 하찮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를 볼 때는 누구나 위대한 그림을 본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명과는 아득히 떨어진 타라바오 산골짜기의 원두민 오두막에 그려진 이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주는 엄청난 경의를 대면할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또 미켈란젤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기나 했죠. 그의 글짜기에는 숭음함이 갖는 평온함이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그림은 아름답긴 하면서도 어린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보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바로 옆방이 빈방임을 알면서도 왠지 그 방에 누가 있을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하죠. 신경이 좀 예민해졌나 봐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다시 엄습해오는 그 공포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공포의 소나기에 붙들려 꼼짝 못하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한 글짜기 죄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서운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불이 탔는가 봐요. 불타버렸다고요? 나는 소리 질렀다. 그럼요. 모르셨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걸요. 하지만 그게 어떤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나 했습니다만 스토리랜드가 무슨 그림을 얼마나 그렸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그 두 방에 하루에도 몇 시간이고 앉아 그 그림을 바라보았던가 봐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말입니다. 아마 그때 평생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나 봅니다. 아타 말로는 이 사람이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담하는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죽을 때까지도 침착하고 차분했대요. 하지만 아타에게 이런 약속을 시켰다는군요. 자기를 묻을 때 참 이야기를 했던가요?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팠다는 이야기를? 글쎄 문둥이 살던 집이라고 가까이 오르는 토박이들이 있어야죠. 그래 하는 수 없이 우리 둘이 아타하고 나하고 같이 묻었죠. 파레오 석장에 감사 꾀메어 망고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자기를 묻을 때 이런 약속을 시켜드려요. 집에 불을 지는 다음 모조리 탈 때까지 짝딱이 짝딱이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요. 나는 생각에 잠겨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면 끝까지 변함 없었군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군요. 난 아타를 말리는 게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타버린 게 서운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지만 그건 천재의 작품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그걸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타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약속을 했다면서요. 나는 그 야만적인 짓을 참아보고 있을 수 없어 그냥 돌아와 버렸죠. 나중에야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은 마룻바닥이며 판단에서 돗자리에 석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더군요.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리고 잿때미만 남더랍니다. 위대한 글작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스토리랜드 본인도 그게 글작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바랐던 걸 이룬 셈이죠. 자기 삶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고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은 밑에 해설을 예술의 창조를 신의 창조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고 흡족해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연상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다음 자부심과 함께 경멸감을 느끼면서 그걸 파괴해버린 거죠. 하여간 내가 받은 그림을 보여드려야죠. 닥터 쿠트라가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아트하고 어린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키즈 군도로 가버렸어요. 거기에 친척이 있다나요? 아이는 케머린의 범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비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베란다에서 진찰실로 통하는 문관에서 끄는 잠시 발을 멈추고 빙긋이 웃었다. 과일을 그린 정물화입니다. 의사의 진찰실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응접실에는 절대 걸어놓을 수 없다고 하지 뭡니까? 너무 외설스럽다나요? 정물화가 말입니까?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방에 들어갔다. 금방 그 그림이 눈에 들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망고, 바나나, 오렌지, 그 밖에 이름 모를 과일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림이었다. 언뜻 보면 조금도 이상할 데가 없는 그림이었다. 무심한 사람이라면 후기 인상파의 전람회 같은 데서? 잘 그렸긴 하지만 이 유파를 대표할 만한 작품은 못된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말 그런 그림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도 자꾸 그 그림이 기억에 떠올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아마도 좀처럼 그 그림을 머리 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색채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것들이 불러일으켰던 찹찹한 감정을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두운 군청빛깔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정교한 조각을 아로색인 유리그릇처럼 흐릿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삶의 박동을 암시하듯 어렴풋한 광택을 지니고 있었다. 자줏빛 개통의 색채도 있었다. 이것들은 썩은 날고기 등의처럼 썸떡하면서 한편으로는 헬리오 가발루스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든 무능한 황제랍니다. 헬리오 가발루스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려주는 뜨거운 광능의 열정을 담고 있었다. 또 붉은 빛깔들 호랑가신 나무 열매처럼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신통력 때문일까 비둘기 가슴처럼 황홀한 부드러움마저 지닌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런 색깔들이 있었다. 짙은 노란색들 이것들은 지나친 열정 때문에 희미해져 봄날처럼 향기롭고 반짝이는 산골자 개울물처럼 투명한 초록색이 되어 있었다. 고뇌에 처한 어떤 상상이 이러한 과일을 그려냈는지 누가 알 수 있으랴. 이것들은 헬스페리데스가 지킨다는 폴리네시아의 정원이나 정원에나 열릴까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이 세상 만물의 형상이 영혼이 고정되기 전 어두웠던 창세의 시대에 창조된 것처럼 말이다. 호사스럽게 거지 없었다. 열대의 향기가 진동했다. 그것들은 자기네 고유의 어두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마법에 걸린 과일들이라고나 할까 맛을 보면 신만이 아는 영혼의 비밀과 상상의 신비로운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 열릴 것 같았다.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어 그것들은 명랑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짐승이나 신으로 변해버릴 것 같았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것, 행복한 인간관계와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기쁨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는 경악하여 움츠러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또한 무습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선악과처럼 미저의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었고 나는 돌아섰다. 스트리 랜드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하며 여보세요 르넷이 쿠트라 부인의 높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무엇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페리티프가 다 되었어요. 손님께 여쭤봐 주실래요? 킹키나 디본에 한 잔 드시지 않을런지 기꺼이 들겠습니다 부인 나는 베란다로 나가면서 말했다. 마법은 깨어지고 말았다. 타이티를 떠나는 날이 왔다. 섬의 정중한 관례에 따라 나는 그동안 알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선물을 받았다. 야자 잎을 얼긋짠 바구니 판다너스 돗자리 부채같은 것들이었다. 티아레는 조그만 진주 새알과 제 통통한 손으로 직접 만든 구하바 젤리 두 단지를 선물로 주었다. 웰링턴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24시간 증박하는 우편선이 성객들의 성선을 재촉하는 기적이 울리자 디아레는 그 거대한 가슴에 나를 힘껏 끊어안고 나는 마치 출렁이는 바다 밑으로 침몰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빨간 입술로 내 입술을 내리눌렀다. 두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이었고 산호초가 트인 대로 배가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 서서히 초호 바깥으로 나온 다음 환없이 열린 대양을 향해 침노를 결정하자 나는 왠지 모르게 서글픈 기분이 들었다. 바다에서 부는 산들바람에는 아직도 섬의 기분 좋은 향기들이 배어있었다. 타이티는 너무 먼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 섬을 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의 한 장은 그렇게 끝났고 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느꼈다. 한 달이 좀 지났을 무렵 나는 런던에 돌아와 있었다. 당장 급한 일부터 먼저 몇 가지 처리한 다음 스트리 랜드 부인이 남편의 만련에 대해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전쟁 전부터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소를 찾기 위해선 전화번호부를 뒤져야 했다. 그녀가 만날 날을 알려왔다. 나는 부인이 살고 있는 캠프든 힐의 아름 아담한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60살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세월을 잘 견뎌내서인지 누가 보이도 50살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주름이 별로 없는 갸름한 얼굴이 곱게 늙은 덕분에 젊어서는 실제보다 훨씬 예뻐서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아직도 흰머리가 별로 없는 머리는 잘 어울리게 매만져져 있었고 입고 있는 젊은 검은 가운도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이었다. 그녀의 은이대는 맥앤드루 부인이 남편이 죽은 뒤 2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스트리 랜드 부인에게 돈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난다. 집의 외양을 보거나 문을 열어준 깔끔한 한여로 보거나 과부가 웬만큼 안락한 생활을 꾸릴 정도의 유사는 되었던 모양이다. 안대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가니 스트리 랜드 부인이 손님 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었다. 손님이 누구란 걸 곧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부인이 하필 그 시간에 나를 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없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문객은 밤부시 테일러라는 미국인이었다. 부인은 그를 나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우아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정말이지 우리 영국 사람들은 한심할 정도로 무식해요.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거 용서하세요. 그러고는 나를 향하였다. 밤부시 테일러 선생님은 저명한 미국 비평 가셔요. 혹 이분 책을 읽은 적이 없으시다면 부끄럽게도 교양에 소홀하신 셈이에요. 그 점을 당장 고치셔야 해요. 지금 찰리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저한테 혹 도움받으실 일이 없나 해서 오신 거예요. 밤부시 테일러 씨는 홀렁 벗겨진 커다란 머리통이 뼈만 남아 유난히 번들거리는 말라빠진 사내였다. 거대한 구경을 이룬 부개골 때문에 주름이 깊이 파인 그 밑에 누른 얼굴은 아주 조그맣게 보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지나칠 만큼 정중했다. 말시에는 뉴 잉글랜드 지방 억양이 들어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어딘가 얼음 같은 냉랭함이 배어있어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굳이 찰스 스트리랜드에게 관심을 쏟고 있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부인이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얼마나 부드러운 어조가 되는지 나는 약간 간지러울 지경이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우리가 앉아있던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스트리랜드 부인도 시대와 함께 변한 모양이었다. 모리스 벽지는 사라지고 수수한 크레톤 천도 사라지고 전에 애실리 가든스의 응접실 벽을 꾸몄던 아른들 프린트도 사라지고 말았다. 방안은 환상적인 색채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부인은 유행을 따랐을 뿐이겠지만 이 다양한 빛깔들이야말로 실은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어느 가난한 화가가 가졌던 꿈에서 비롯한 색깔들이란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 궁금증을 부인이 직접 풀어주었다. 방석들이 참 훌륭하군요. 반부시 테일러 씨가 말했다. 마음의 뜻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어 왜 말했다. 박스트예요. 아시죠? 대개는 스트리랜드의 글작품을 원색으로 복제한 그림들이 몇 장 걸려있었다. 베를린의 은혜 출판사가 찍어낸 것들이었다. 저 그림들을 보고 계시군요. 그녀가 내 눈길을 쫓으며 말했다. 어디 제 능력으로 원작을 가질 수 있나요? 하지만 저것으로도 위안은 돼요. 출판사 사장이 직접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정말 여간 큰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을 걸어놓고 사시니 무척 행복하시겠네요? 테일러 씨가 말했다. 그래요. 장식으로는 그만이에요. 제가 확신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테일러 씨가 말했다. 위대한 예술은 항상 장식적 기능을 갖죠. 그들의 눈길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나부에 묻었다. 아까 보았던 그건가? 한 소녀가 나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심한 아이에게 꽃 한 송이를 내밀고 있다. 말라빠진 쭈그링 할머니가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스트릴랜드가 그린 성가족이었다. 이 성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는 인물들의 배경에 있는 게 타라바오 너머에 있는 그의 집이고 그림 속의 모자는 아타와 그녀의 첫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릴랜드 부인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까?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반부시 테일러 씨가 조금이라도 거북스러울 듯한 화제는 모조리 피해버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 놀랐고 스트릴랜드 부인이 거짓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자신과 남편의 관계가 늘 좋았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음에 놀랐다. 이에코 테일러 씨가 가겠노라고 일으셨다. 그는 부인의 손을 잡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수사적으로 여겨지는 감사의 말을 한 다음 방을 나섰다. 그분 때문에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손님이 나가자 문을 닫은 뒤 그녀가 말했다. 어떨 때는 성가시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찰리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마땅하겠죠. 천재의 아내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도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20년이 넘은 그때와 다름없이 아직도 솔직하고 이해성 깊은 다정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시던 일은 물론 그만두셨겠지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녀는 태활하게 대답했다. 딴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삼아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자꾸 팔아버리라 하고요. 제가 과로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스트리랜드 부인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창피스러운 일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녀 역시 고상한 여자가 흔히 갖는 속일 수 없는 본능.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살아야 정말 채민이 선다고 여기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희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로버트 기억하시죠? 이번에 무공 십자훈장 후보로 추천받았어요. 부인은 문관으로 가서 그들을 불렀다. 신부 칼라를 단 카키복 차림의 흔칠한 사내가 들어왔다. 내가 처음에 나왔던 거 신부. 약간 무거운 분위기를 띄긴 했지만 그래도 잘생긴 호남으로 두 눈이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릴 적 그대로 솔직해 보였다. 뒤따라 누이 동생도 들어왔다. 내가 그녀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와 나이점 되어 보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점 되어 보였다. 생김새도 퍽 닮았다. 그녀 역시 어렸을 적에는 실제보다 더 예뻤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아마 전혀 기억 못하실 거예요. 스털린랜드 부인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띄고 말했다. 딸아이는 로널드 선이라는 이와 결혼했어요. 포병 소령이에요. 그이는 진짜 군인이 되어 보겠대요. 로널드 선 부인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소령밖에 안 된 거예요. 오래전에 그녀가 군인과 결혼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있는 법이다. 그녀는 군인의 아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장점을 두고 갖추고 있었다. 공손하고 상냥하면서도 자기는 보통 여자와는 다르다는 은근한 자신감을 숨길 줄을 몰랐다. 로버트는 쾌활하였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 제가 런던에 입게 돼서 운이 좋은데요. 그가 말했다. 휴가가 사흘뿐이거든요. 예는 돌아가고 싶어 죽을 지경인가 봐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긴 숨길 것이 없죠. 전 일선에서 지내는 게 아주 재미있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사는 방식으로는 인류예요. 그야 전쟁이 나면 고약하겠죠. 모든 게 다 골치 아파지니까. 하지만 사람의 훌륭한 자질이 가장 잘 발휘되는 건 역시 전쟁에서 아닙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 이야기 끝에 나는 타이트에서 찰스 스트리랜드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타와 어린애의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되도록 정확하게 옮겨주었다. 나는 그의 슬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말을 마쳤다.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왠지 모르게 불현듯 아타가 낳은 스트리랜드의 아들 생각이 났다. 다들 그 아들이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이라고들 했다. 무명 바지 하나만 달랑 걸치고 스쿤의 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밤이래 배가 미풍을 받아 상쾌하게 달리기 시작하면 배 사람들은 상가판으로 모여들고 선장과 화물감독은 갑판 의자에 주저앉아 한가로의 파이버 담배를 피우는데 그가 색색거리는 아코디언의 반주에 맞추어 또 다른 젊은이와 함께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머리 위엔 푸른 하늘과 총총한 별들, 사방에는 막막한 태평양뿐이다. 성경의 한 구절이 입가에 떠올랐지만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속인들이 자기네의 영역을 침입하면 성직자들은 불경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헨리 숙부는 위스터블 관할 사제를 27년이나 지냈는데 속인이 성경을 인용하면 악마도 언제나 죄에 좋을대로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고 버릇처럼 말했다. 숙부는 영국산 굴을 13개나 살 수 있었던 시즌을 떠올렸던 모양이다.